음악 넘겨보시면 개념체계의 전체 구조가 나오는데 개념체계의 구조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만 볼거구요. 5번이랑 6번은 다음장에서 자세히 다를거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본격적인 개념체계 내용들을 다뤄볼건데요. 첫번째로 일반 목적 재무보거의 목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 이용자의 위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적 재무보거의 목적은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의 위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시험이 안나오구요. 우리 지금부터 뭘 배울거냐면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을 배울겁니다. 질적특성을 배울건데 여러분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에요. 개념체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서 잘쓰는 법이라고 그랬죠.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은 뭐냐면 잘쓴 보고서의 특징들이 나온다구요. 그래서 지금부터 재무정보의 질적특성 잘쓴 보고서의 특징들을 배워볼거고 여러분들 뒤에 이제 저희가 1장, 2장, 3장 끝나고 나면 이 4장부터는 본격적인 개정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공부를 해볼건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제가 5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계처리 얘기를 하다보면 제가 지금부터 배우는 질적특성의 용어들을 쓸 때가 많을겁니다. 이거 우리 저번에 개념체계에서 배웠던 질적특성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이런 회계처리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이런 얘기들 할거니까 꼭 이번 단원 시험 목적으로만 수업을 들으실게 아니라 아 이게 뒤에 이렇게도 연결돼서 뒤에 회계처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한가지 걱정인게 인트로 할 때도 제가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배우는게 회계사 다음으로 범위가 넓어요. 회계학과 관련된 시험에서 고급회계까지 다 나오는 시험은 우리나라에 신용보석사랑 회계사 시험밖에 없다고요. 회계사 같은 경우에 제가 일반기업회계 기준 물론 회계사는 IFRS지만 걔만 140시간 해요. 그런데도 제가 한 4번 정도 4시간짜리 보강을 4번 정도 해서 사실상 한 150시간 강의하거든요. 고급회계도 또 한 50시간 강의한다고요. 그래서 200시간 강의해요. 200시간. 저희는 신용보석사. 기업회계 기준 몇 시간 합니까? 그쵸? 15시간 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이하했을 정도로 강의를 길게 해서 하고 싶은 마음도 저도 있지만 그럼 저희 시험이랑은 목적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200시간 강의 들어보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뒷부분에 회계처리 가게 되면 제가 빠르게 넘어가거나 이건 일단 여기 외우고 넘어가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제가 그렇게 넘어가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 넘어갈 때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고민할 때 지금부터 배우는 이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보시면 아, 그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겠구나 이해할 수 있다고요. 좋아요. 그럼 개념체계의 질적 특성, 잘 쓴 보고서의 특징들 지금부터 한번 나가볼게요.